내가 어떤 이유로 딸을 못 찾은 건지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대. 그야, 나나 우창이가 산 증인 아녀. 내 생각엔 우릴 이렇게 만든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. 설마, 수경이 아빠랑 그 호루라기 옆였네? 수경이 아빠야 몰라도 그 옆엔 내가 허겠다고 할까? 하게 만들어야지. 그래 걱정 마.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럼. 근데 언제라고? 출석일이? 알겠어. 무슨 전화요? 출석일이라니. 수경 엄마인데요. 법원에서 증언을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한가 봐요. 어떻게 해서 딸을 못 찾게 된 건지. 그래서 저 사람 증언이 필요하대요. 뭐? 설마 나더러 판사 앞에 가서 내가 저지른 짓들 다 까버리라고?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. 어머니. 그걸 어떻게 제가 제 입으로. 너 내 검도실로 다시 보고 싶어? 죽도록 죽도록 막기 전에 가서 증언해. 그 언니는 진짜 왜 이랬다 저랬다 해. 기껏 소송 포기한달 땐 언제고? 왜 또 소송을 진행하는 건데? 수지가 소송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대. 수지가? 아니 그럼 선영 언니 아들 그 의사랑 수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?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해. 법적인 남매가 되는 거지. 어머 어머 김학현. 지금 그게 말이 돼? 헤어졌겠지. 아니면 헤어질 결심이거나. 애미 너 다른 건 몰라도 꼭 증언해. 네가 그나마 속죄받을 길이라 생각하고. 아 몰라요. 판사 앞에서 제가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해요. 걱정 마 혼자 가리 안 할 거니까. 나도 가서 다 증언할 거야.